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소식은 역시 진또배기 안녕하세요 진또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그룹 빅뱅 대성님께서 전역 후 유튜버로 활동 중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소식입니다 대성님은 허학산 호랑이 조교를 알리는 빨간 조교 모자를 쓰고 나타나 현역 군인 못지않은 정제된 자세와 태도로 인터뷰에 임했는데요 빅대성의 유튜브 채널이라는 시청자의 질문에 대성님은 나 역시 대성님의 팬이다 나를 그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칭찬이라고 모르소로 일관해 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어 대성님은 이 채널은 나만을 위한 놀이터였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만큼 모두가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님은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대성 본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영상 말미에는 빅뱅의 뱅뱅뱅 춤을 선보이며 간접적으로 본인 등판 사실을 알려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 오늘은 빅뱅 대성님의 소식이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버 주식의 뉴스를 알려드린 유튜버 진또배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